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 다시 한 번 드릴 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을 내게 뭐라고 하라고 우리 이 절차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면 찬양하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Climate 카드로 생각하니 나의 능력이 되는 우리 두 손을 덮이고 다시 한 손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성령님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정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성령님의 성령한 모습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성령님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성령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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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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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예를 가운데에 욕력 수만한 짓을 짓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를 믿을 때 이 마음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정신을 잡고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진짜 앞에 사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에 신이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이 하나님 앞에라인 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여기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동시에 제이크님을 즐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열어주세요